아니 루나씨는 돌잡이를 청취자 심장을 잡으신 것 같아요. 표현보소? 아이고 대박이다. 심장을 잡은 것 같대. 김은결린이 아니 어쩜 그렇게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작은 체구에 이렇게 힘찬 보컬 너무 멋있어 하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조지서님이 와 한 편의 뮤지컬 같아요. 노래를 어쩜 이렇게 잘해요? 졸다가 깜짝 놀랐잖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신곡 루나의 마돈나? 마돈나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노래 너무 좋은데? 노래 너무 좋죠. 보통 노래의 구성이 뭐 A 나오고 B 나오고 싸비 터지고 이런데 이거 그냥 싸비부터 확 터지고 내가 루나다다. 여러분 들어라 내가 루나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녹음할 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인트로 부분이 일단은 박자가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잖아. 트위 템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반주에 정해진 반주에 그냥 제 느낌대로 박자를 맞춰서 만들어서 불렀어야 돼가지고 일단 너무 힘들었고 첫 파트부터 일단 가창력으로 휘어잡아야 되는 곡이었어서 왜냐하면 내가 루나다를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진짜 가요인데 어떻게 하면 더 노래를 잘 부르게 표현할 수 있지? 가요지만 너무 가요스럽지 않게 조금 더 팝스럽게 해야 되니까. 더 팝스러우면서도 뮤지컬스럽지도 않으면서도 더 가창력 있고 호소력 있게 했어야 됐어서 되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루나씨 정확히 맞아 떨어졌네요. 진짜 인정. 감사합니다. 루나 최고. 루나 최고. 녹음이 너무 잘 나와서 라이브가. 아니 진짜로 저 여기서 듣는데 이게 라이브가 아닌 것 같은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나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루나의 마돈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가사 보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즐겨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원래 가사가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네 사실은 가사가 가수 마돈나에 대한 오마주곡이어서 그런지 마돈나가 무대에서 무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간 무대에 대한 철학? 그리고 약간 이제 마돈나같이 약간 섹시하면서도 뭔가 무대를 장악하고 싶고 카리스마 있고 싶다. 약간 이런 자신감 있는 가사가 쓰여져 있는 곡이었는데 사실 마돈나에 대한 되게 디테일한 설명들이 많았던 곡이었어요. 아 오히려? 그런데 이제 저희 작사가 분들께서 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가사를 저랑 같이 진짜 정말 많이 대화했던 것 같아요. 한 3, 4개월을 가사만 가지고? 네. 가사만 가지고 진짜 한국어 가사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한 파트 한 파트를 저한테 맞춰서 만들어주시려고 저랑 매일 6시간 7시간씩 통화했어요. 거의 같이 살다시피 막 맨날 만나서 얘기하고 작가들이랑 같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루나한테 딱 맞는 노래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완성된 게 아닌 게 그냥 전 노래 딱 들으면 느껴지거든요. 이거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고 이거 얼마나 많이 노래를 쌓았을 거며 제가 하루에 3번씩 들을게요.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모닝콜로 마돈나 들으세요. 그래서 아니 근데 가사가 좋은 게 오늘도 나는 남의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딱 나서면 좋잖아요. 맞아요. 루나 씨처럼. 네. 네.